올해 시장도 2522 PBR 0.9고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고 혹시라도 10년 입형 2400이라고 생각하십니다. 2400 깨지면 그냥 눈 감고 올해. 왜 눈을 감아야 되냐면 뭔가 무서운 일이 터지게 되고.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박세희 전무님 또 오랜만에 모시고 요즘 또 요동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증시를 박세희 전무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만 너무 강하고 우리 증시 약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 못하겠다. 이제 IQ 순서대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우 지수가 연초 이후 한 2.5% 올랐고 S&P500이 한 3.96% 이게 2월 2일 기준이고요. 나스닥이 한 4%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러셀 2000이라고 있잖아요. 중소형 지수에 해당되는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3.17%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고 다 오른 게 절대 아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셀 2000이 3%가 마이너스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그 매그니피슨트 7 종목이 역시나 강하잖아요. 빅테크 AI와 관련돼.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어마어마한 핵심 우량 기업, 퀄리티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은 자세히 보시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실적 발표 자세히 보시면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인데 하나가 비용이 4%, 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비용이 왜 이렇게 안 늘었지 보면 최근에 계속 사람 잘랐잖아요. 사람 자르면 매출이 저렇게 나올 수 있냐.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그게 결국은 경영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AI가 벌써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다컴법을 전후로도 해서 그전에는 PC,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있을 때마다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생산성이 뭐죠?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풋에는 원조료부터 마케팅비,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을 하면 인금비가 확 줄어들거든요. 고정비가.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사람을 자르는 것은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자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런 흐름이 그럼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AI 지금 모멘텀 이제 시작이잖아요. 채찍 PT 이런 거 써보면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해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접목이 될지 모르고 이 AI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직업군이 빠르게 사라질까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창조적 파괴자라고 그러죠. 디스럴터라고 하죠. 그렇게 뭔가를 파괴를 하면서 혁신을 만들고 그 파괴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작년에도 보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의 특징은 전부 다 영업익률이 20%가 넘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20%가 넘습니다.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영업익률이 20%, 30%, 40% 나오는 기업들이 그러면 주가가 안 올랐느냐.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영업익률이 50%가 나오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뭐 HPSP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영업익률이 아주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작년에 JYP 엔터라든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좋았었잖아요. JYP도 그 보면 영업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익률이 높은 회사가 작년에 고물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색깔은 다르지 않다. 단지 우리나라에 영업익률이 그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시카 총액 상위 기업들이 적을 뿐이에요. 미국의 M7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은 국장에 있으니까 국내 주식을 보듯이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글로벌한 회사니까 같은 스탠다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똑같이 영업익률이 30%, 40% 나와도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펀드멘탈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주식은요.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연말만 되면 제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코스닥이 상반기에 플러스 40.8%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웅달 책방에 나와서 제가 8, 9, 10원 조심하셔야 된다고. 10월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만의 수급 교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보면 고배당 주식들 2022년도에도 그 약세장에 고배당 주식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말만 되면 저희 고객 자산가 고객분들은 나 삼성전자랑 나 어떤 주식 팔아달라고 얘기해요. 배당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배당을 아무리 5%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안 내는 게 더 중요한. 세금이 46%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배당 수입률이 그게 고스란히 배당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요소 때문에 연말되면 배당을 오히려 받기 전에 배당주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도 이게 코스닥에 있느냐 코스피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가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장하고 미국장에 있어서 그런 우량기업도 실제로 매매 전략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서 늘 어떤 분들이 항상 10년 들고 가면 반드시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미국 기업하고 비교하면서 10년 들고 간다라는 얘기가 우리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20년에서 21년. 그때도 비싼 주식을 막 사면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샀었잖아요. 9만 원, 8만 원 후반대에서 샀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이랑 한국 시장만의 이 높은 변동성을 생각을 안 하시고 했더니 실제로 주가가 싸졌을 때는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더 빠질까 봐 무서워. 그래서 8만 원 중후반에서 삼성전자를 용감하게 사셨던 분들이 6만 원, 5만 원대에서는 전문이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량한 기업을 쌀 때 더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이제 2월 달인데 연말로 갈수록 전망.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사실. 1년에 큰 그림이 세워져 있으면 작년에도 왔다 갔다 3월 달에 지방은행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망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을 세워놓고 보면 올해 주식시장하고 내년 전망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존 템플턴 경이 아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을 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에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저는 주식 투자자는 이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24년. 24년은 지금 어떻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비관적이었던 게 언제였었죠? 22년 10월이었잖아요. 내년 23년 상반기에 시장 골로 간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그때 가장 많이 나오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비관적일 때. 그리고 2023년 상반기장을 허려지로는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악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나는 이미 주식을 팔고 나는 인버스, 곧버스를 사놨는데 조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댓글을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센티멘트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비관적일 때 결국은 시장이 S&P 500도 3,500을 찍고 지금 얼마가 했죠? 거의 5,000 왔잖아요. 3,500에서 5,000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명하신 분들, 뉴욕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시장 안 좋게 얘기했었어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님조차도 추가적으로 20%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강세장은 항상 그렇게 비관 속에서 탄생을 한다는 거죠. 비관 속에서 탄생을 해서 회의 속에서 잘한다 했죠. 그 회의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에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이러다가 항상 빠져.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갔다가 항상 보면 시장이 박살나. 여러 가지 회의적인 얘기 속에서도 꾸역꾸역 올라요.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갔던 게 23년. 그리고 지금 24년에도 미국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시장은 언제 꼭지를 치냐면 그 낙관 속에서 성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21년 상반기 생각하시면 돼요. 21년 상반기. 그리고 미국 장은 미장은 21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국 시장이 삼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는데 미국 시장만 올라갔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 방송하시는 분을 보면 지금 오늘도 사상 최고가 얼마를 또 하다. 그 얘기하면서 그때도 하반기에 국장 안 돼. 미장으로 빨리 넘어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그때 LG전자까지 미국의 애플의 아이카를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안 쓰면서 아니 그렇게 쫓아사는 거랑 미 국장 좋으니까 미장 여기서 막 쫓아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 그때 미국의 PER이 24배였어요. S&P500의 PER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도 한 국장 안 돼. 미장으로 와. 하면서 오버슈팅해서 박살났죠. 22년도에 박살났습니다. 그때 엔비디아 350불에서 130불 깨졌는데 엔비디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테슬라도 사라지고 아니 핵심 우량 기업을 주가가 빠지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 유튜브에도 보면 테슬라 예찬론자들 많았었잖아요. 미국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고점을 치느냐 하면 그렇게 모두가 다 낙관할 때 그럴 때 고점이 형성되고요. 그러면서 뿌듯하죠. 내가 내 계좌를 보면서 이 정도면 아예 회사 그만둘까 그냥. 나도 전업 내가 주식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전업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행복한 상상 속에 죽는다는 거죠. 그게 꼭지다. 그게 꼭지예요. 그러면 저는 올해까지는 미국 대선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올해는 정말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요. 25년도가 되면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골디락스와 같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53%에 코스닥이 한 87% 올랐거든요. 그때 중국, 차이나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좋았었는데 2025년 내년이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저는 26년자의 행복 속에서 죽는다. 왜냐하면 계좌 수익률 보면서 와 이러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2500대, 600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 싼가 비싼가가 제일 중요한데 코스피 2520이면 PBR 0.9예요. PBR 0.9 그러니까 거의 순자산 대비 10%나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도 2500 밑에서는 눈 감고 일단 지르고요. 그다음에 올인을 해야 되는 지수대가 있다고 했죠.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10년 입형선. 우리나라 연봉을 보시면서 10년 입형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 차트에서 연봉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 연봉에서 10년 입형선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으면 그게 소위 말해서 주식을 어디서 우리가 과감하게 질러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코스피 10년 입형선이 2023년, 작년에는 2297이었어요. 그러면 2300. 그러면 작년에도 2300 깨진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1월 달에 2180 갔었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미국 금리가 5% 치면서 2680을 기록을 했던, 2668을 기록했던 주가가 10월 달에 두 달 만에 다시 2277을 갔어요. 그러면 2300 밑으로 10년 입형선이 깨졌으니까 그때도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입형이 깨지면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20년 입형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서. 그때는 돈 빌려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2520이 PBR 0.9고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고 혹시라도 10년 입형. 2397이 올해 10년 입형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게 좀 더 올라올게요. 그래서 10년 입형선은 2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9는 2500, 10년 입형선은 2400. 2400 깨지면 그냥 눈 감고 올인. 왜 눈을 감아야 되냐면 뭔가 무서운 일이 터지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거예요. 10년 입형선이 지난 10월 달에는 10년 국제금리가 5를 찍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9시 뉴스에 보면 막 전쟁하면서 거의 거기 가자지구가 초토화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무섭고. 이러다가 유가가 또 폭등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들어가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템플템이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나면 비관적이어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2500, 2400을 강력하게 주식 매수하는 구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